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호소대학교 학생홍보단 고준영, 김유리입니다. 길을 만들어가는 대학, 벤처 퍼스트 호소대학교.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도 강한 호소대학교는 대전, 충청 지역 탈입대학 중 가장 많은 모집 정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 유치 및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에서 학생 창업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연산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취업과 창업에 강한 교육명문대학 호소대학교. 미국 하터전 대통령이 극찬한 아름다운 캠퍼스 호소대학교 곳곳을 둘러보실까요? 호소대학교는 충남과 아산, 천안, 당진의 캠퍼스를 두고 있습니다. 아산 캠퍼스로 들어가는 길 옆에는 세추로가 있는데 여름이면 항상 호수내의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호수 뒤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담당하는 넓은 대운동장과 동아리방이 있는 학생회관이 있습니다. 정문의 길을 따라 더 들어가면 캠퍼스 정중앙에 펼쳐진 넓디 넓은 잔디밭이 장관을 이룹니다. 캠퍼스 중앙의 잔디밭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고글로벌 위드벤처라는 슬로건이 새겨진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이는 호소대학교가 바라는 인재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물의 뒤로는 조형과학관과 예술관이 있는데 외부의 우거진 넌쿨과 나무들이 계절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학인 호소대학교의 화려함 없이 소박한 미를 뽐내고 있는 대학교회가 보이고 그 옆으로 교무처, 입학처가 위치한 대학본부가 있습니다. 대학본부 옆에는 공과대학인 제1공학관과 제2공학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잔디밭 뒤로 높게 지어진 새로운 건물이 눈에 띄는데 이 건물이 바로 호소대학교의 자랑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이루어진 학생들의 복합문화공간 학술정보관입니다. 학술정보관은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으로 정보와 학습, 휴식과 커뮤니티가 복합적으로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학술정보관 내부를 살펴보면 이곳저곳 학생들을 위한 의자와 심터가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장소이던 학생을 위한 호소대학교의 배려가 엿보입니다. 학술정보관은 설립 취지에 걸맞게 새롭고 다양한 건축 형태로 호소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돌담길을 지나면 정면으로 학생식당과 산학협력관이 보입니다. 산학협력관 2층에는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이 이용하는 항공기내 실습실이 있는데 실제 비행기 내부를 그대로 재현해내어 학생들의 현장감 있는 실습을 돕고 있습니다. 벤처인지를 양성하는 대학에 맞게 벤처 관련 건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호소벤처별리, 학생벤처창업관, 벤처창업기업관, 벤처산학협력관이 줄지어 있는데 그중 벤처산학협력관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재현하는 무한상탁실과 실제 정부기관의 회의실을 축소해놓은 국제회의실이 있습니다. 호소벤처별리 위쪽으로는 호소대학교가 자랑하는 기숙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호소대학교의 기숙사는 시설이 좋을 뿐 아니라 비용도 저렴하여 먼 거리에서 통학한 학생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시모는 주변 조경들과 어우러져 학생들의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과학관과 체육관이 위치해 있는데 주변의 호수나 조경이 마음을 한결 가벼워지게 합니다. 세시모 뒤편에는 호소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설립한 학생창업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건물 앞에 슬로건이 벤처인재의 유람 호소대학교의 자신감과 야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로 넘어와 살펴보면 호소대학교 정문이 보이고 야트막한 언덕이 이어지는데 그 길이 호소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먼저 둘러보실 곳은 복지회관과 복지교육관입니다. 복지회관 안쪽에는 편의점, 베이커리, 안경점 등이 들어서 있어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더 걸어가 보면 벤처교육관이 있습니다. 벤처교육관 내부에는 은행과 세미나실 등 깔끔한 공간 활용이 돋보이는 벤처 명문 호소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처교육관 맞은편에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종합정보관이 있는데 종합정보관 내부에는 멀티미디어실과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보관 옆으로는 학생들의 강의실로 이루어진 1호관이 있고 그 뒤로 2호관과 3호관, 음악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내부의 강의실은 잘 정돈된 느낌으로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치시켜주고 있습니다. 2호관 옆으로는 대강당이 그 옆으로 올라가 보면 대학 본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학융합캠퍼스의 기업동은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업동 오른편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듣는 강의동이 있는데 강의동 내부에는 강의실, 도서관, 종합행정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의동 맞은편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운동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운동장 오른편에는 생활관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내부에는 기숙사, 매점, 학생식당이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편리한 학교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벤처펄스트 호서대학교의 캠퍼스 어떠셨나요? 실용적인 실무 맞춤형 교육과정과 취업, 창업 연계 프로그램들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창업의 기회를 넓혀주는 대학 호서대학교에서 꿈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길을 만들어보세요. 호서대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호서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